한마디 오랜 봉양일 때 네 모양이 흐르구나 철저만히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흔해 소식이 없구나 한마디는 이 둥면 흔해 후경을 향해 그 노래가 그리픈 한 귀의 이길 소신들이 다시 해야만 불러볼래 편지 한 장 전화 있길래 기대하지도 없을수냐 흥얀 수태게 지저버린 한 마리 이 동양 엘프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엘프 가요제로 가요제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원에 만나요